안녕하십니까. 신의현수 김정기의 세계전망제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문빠의 실체를 해부하다 문재인의 몰락이 보인다입니다. 추석 연휴 중인 10월 3일에 보수단체에서 대규모 강화문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문 광장에 느닷없이 경찰차 300대로 차벽, 소위 물리장성을 만들어서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사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날 강화문은 1980년대 군사정권 치하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진풍경이었죠. 아시아 최강의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적집회결사의 자유가 코로나 방역독재의 이름으로 무참하게 짓밟힌 현장이었습니다. 1980년대 군사독재 저항에서 혼년이 일어나 87체제, 즉 민주화를 이루어낸 학생운동권 세력이 세월이 40여 년 흘러서 체제 유지 세력이 된 오늘에 이르러서 똑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끼리 말하는 촛불혁명으로 가장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3년 6개월 만에 강화문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2017년 대선후보 시절에 강화문 광장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니야 물통을 끝내고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화문 광장에서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번갈아 언급을 하면서 세종대왕의 개혁과 민생, 이순신 장군의 안보와 애국을 잊겠다고 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국민 통합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통은커녕 불통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문바들 사이에서 얼치기 전체주의 군주로 등극한 지 오래입니다. 개혁의 이름으로 통치의 걸림돌이 되는 검찰을 무력화시켰고 민생은 시대착오적인 소득주도성장적 소주성정책 실패로 내팽개진 지 오래 됐고요. 안보는 위장평화만 추구하다가 대한민국 국군의 무장해제를 가져왔고요. 애국은 적선국가 북한에 대한 애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은 사라지고 분열을 반복듯이 하면서 41% 우리끼리 진영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강화문 시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서 세종대왕과 이수신 장군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추석 민심을 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층 40% 정도는 이탈을 하지 않고 묻지마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을 가져온 김현미, 위안부 앵벌이 시켜가지고 돈을 갈치한 윤미향, 아들 황제 휴가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추미애, 연평도 우리 국민 피살에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등 연속적으로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40%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트렌드를 읽을 수 있죠. 즉 세부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이리 일비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BS가 K-State Research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를 것 같으면 문재인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7%를 기록했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48.6%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1.6%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1.7% 국민의힘 20.6%로 나왔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Research View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 결과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잘함이라는 답변이 45% 잘못함이라는 답변이 51%를 차지했는데요.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 국민의힘 26%였습니다. MBC가 K-State Research International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 결과는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1.5%로 50%를 넘겼습니다. 부정평가는 44.2%로 지켜됐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국민의힘 19.7%로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더 벌어지는 것이죠. 위 세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샤이 보수의 무응답으로 실제보다 더 크게 난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전체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훨씬 더 내려갈 것이고 부정평가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40% 전후는 견고하게 문재인에 대한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가장 위기를 맞았을 때조차 40%에서 1%가량이 빠진 39%였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40% 이하를 기록한 것은 조국 사태가 터졌던 지난해 가을과 지가폭등이 있었던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세체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사태 여파 탓으로 39%를 기록했고요. 올해 8월 세체주 부동산 급등세와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있었을 때 다시 39%로 내려앉았습니다. 최악의 지지율일 때도 2017년 5월 대선 당시 득표율이던 41.1%보다 2%만 빠진 것을 보게 되면 지지층의 결집도가 아주 높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40% 대 아래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전통적으로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정치사회적 지형이 중도와 진보 쪽이 두터워지는 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기존에 보수가 기본으로 확보한 40%에 10% 이상만 더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유리했다고 한다면 2017년 이후부터는 진보가 기본으로 확보한 40%에 10%만 더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유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연전연승한 것도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20년 4월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진보 진영의 합계 득표율은 48.3%로 당시 미래통합당으로 단일화된 보수 진영의 득표율 41.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즉 진보 진영이 중도청을 끌어들여서 나온 40 플러스 10 계산법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도대체 40%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누구일까요? 핵심 코어 그룹은 소위 문바들입니다. 문바의 본질은 운동권 친화직인 세대와 케이팝 오빠 부대 출신 상공사공 여성들의 결합입니다. 1986년부터 92년까지 형성된 운동권 활동가들 약 10만 명이 사회로 배출됐고요. 이들이 주도한 학습서클까지 더하게 되면 그 시기에 양성이 된 운동권 친화직인 세대는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에다가 케이팝 오빠 부대였던 상공사공 여성들 30만 명이 힘을 합쳐서 맘카페에서 활동하는 친문 아줌마 부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운동권 친화직인 세대 30만 명과 케이팝 오빠 부대 30만 명이 친문 오빠 부대로서 문바 60만 대군을 형성을 한 것이죠. 이들은 조국 사태와 최근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부동산 파동 속에서도 꾸준히 문재인을 지지했습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집단적인 정서를 공유하면서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끼리 선의 상징인 문재인 이외에 다른 대안 특히 악의 상징인 보수 야당으로 지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향이 아주 강한 집단입니다. 주변 프리프리죠. 주변 그룹은 진보의 철옹성이고 유권자 비중이 각각 15.9%, 19%인 범 30, 40세대입니다. 또한 진보 성향이면서 중도적 스윙보터 역할을 하고요. 유권자 비중이 19.7%인 50대 일부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부모, 민주화운동,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통적으로 겪었습니다. 감정공동체로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감정을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감정은 이 사람들을 묶어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세대에서 공유되는 감정은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죠. 대개가 50대가 되면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으로 바뀌는데 386세대는 586세대가 되어서도 진보 가치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탈보수와는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유권자 비중 27.3%인 60대 이상은 전통적 보수정을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다스베이다를 애청하고요.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시청하면서 끊임없이 세뇌교육을 받습니다. 민주당의 주변부였던 이들이 주류로 자리잡은 것은 2015년 온라인 당원 모집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대주주가 아니었던 친노친문은 이른바 백만 밀란운동 등 시민조직을 당내 서력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지요. 공천이나 당 선거 때마다 대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것도 이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바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들지 않고 무재비하게 굴복을 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반대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집단적인 공격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마녀사냥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문재인 지키기는 하나의 정치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참으로 정근대직이죠. 문바들의 주활동 무대는 MLB파크, 오늘의 유머, 클리앙 등 커뮤니티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죠. 여기에는 반대 또는 이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얼치기 전체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학생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문바 세력의 정치 실패에서 온 것이기도 하죠.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집단의 힘을 동원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정당 정치,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의존하는 문재인 정치가 사망선고를 구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를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은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세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아 이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퍼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60포.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3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껄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먹었지만.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 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액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순,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껄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상 원용 아바이스크상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하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